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로 우선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4,900원, 5,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크게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6,000원 선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또 해운 관련된 좋은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페노션에 관해서 간략하게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오늘장에 포트폴리오에 닿으면 좋겠다. 페노션이라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실 때 목표과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철과와 편입과도 함께 제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페노션은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해상 운송에 영의를 하고 있고요. 곡물 유통 사업 규모도 이번에 확장이 되었고 또 지난 3월 한지네온으로부터 벌크선을 인수해서 견고한 매출 상승까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문의주신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차트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당 5,000원 아래에서 지금 4,900원대 매수 유효하고요. 지금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4,900원 아래에서 오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파란불을 켰을 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6,000원 잡고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포트폴리오에 우리 남한의 전문가님은 페노션을 편입을 합니다. 자,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자, 수익이 좀 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